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188-3 188-3번지 2019타경 1910 사건 번호가 2019타경 1910이고요. 매각기일은 2020년 7월 27일 월요일날 10시 그 다음에 전주지방범원 남원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이 물건은 상가로 나와있고요. 지금 대장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요. 그래서 토지면적은 103평 그 다음에 건물면적은 제시회 건물까지 합하면 한 120평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요. 또 제시회 건물이 주택으로 조그맣게 또 하나 있습니다. 이 물건은 지금 보시면 1층과 2층에 상가가 있고요. 여기에 세입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. 그런데 보증금들은 워낙에 지방이라서 소액이에요. 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천만원에 20만원 다 이런 분들이어서 크게 이제 문제되는 건 없는데 이제 한 분이 있어요. 이분은 이제 배당신고를 배당접수를 하지 않아서 천만원에 10만원 보증금 천만원은 고객이 낙찰받으시는 분이 내주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 대학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. 한 명 천만원 정도 된다.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고요. 그런데 이 물건은 지금 감정가가 2억 6,900에 나왔었는데요. 지금 한 번 유찰돼서 1억 8,878만 8천원이에요. 그럼 대학력 있는 세입자 천만원 보증금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어느 타이밍에 입찰을 들어가셔야 될지는 좀 한 번 시세라든지 현장을 가서 보시고 따져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큰 틀에서만 분석을 해드리니까 잘 참고하셔서 조사 잘 하셔서 입찰하세요. 궁금하신 거 복마마에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